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해주시고. 아, 이거 알아보니까. 알아서? 좀 알아보시니까. 앞으로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다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뭐 한번 벗을까요, 이거를? 네. 어우, 답답해. 일단 축하 노래 부를까요? 콩그레츄레이션! 콩그레츄레이션! 핫도그의 첫 번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딱 편집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첫 선물이! 와, 근데 너무 큰 게 없어. 김 땡땡 님께서 저희한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큰 게. 뭐가 들었지? 저희가 진짜 방금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일단 바로 열어볼까요? 네, 칼. 궁금하다. 근데 뭐가 들었을지. 와, 금방 오졌다. 뭐지 이게? 일단 꺼내봐. 우와, 엄마 뭐가 엄청 많이 들었으니? 하하핳! 하하하하하핳! 하하핳! 아하핳! 우와아아아! 하하핳하핳핳핰! 우와아... 필드였어. 야, 글씨도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스물 네살 ㄱ진이라고 합니다. 스물 네살이야? 이 선물은 그냥 촬영하면서, 얘기하면서, 편집하면서, 또 편집하면서, 야금 야금 쓰시라고 보내는 거니까 제가 부담 안 가지셨으면 해요 아 나 살찌는데 진짜로 모든 구독자들이 늘어서 그 중 한 명인 저도 기쁘네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잘 노나드세요 별거 없는 선물 저 조만간 취업하면 그때는 조금 더 좋은 선물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흥하자 와아 흥하자 와 근데 이게 부담 갖지 말라 그랬는데 선물 너무 많이 보여 야야야야야야 와 조그맣은 한기 들어간 게 너무 정성스럽지 않아요? 얼짱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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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나도 얼짱 얼짱해야지 얼짱 시대? 광이동? 청재열? 예엉 와아 진짜 과자들이 롤리팝 우마이뽕 아 아 일단은 이거는 줄 거예요 하 재티 아니이 프링글스는 몇개 아니 프링글스 두개는 하나 나눠 요것도 이것도 나 좋아해가지고 프랜저스 두 개만 하나 나누라고 오마이벌냐 아 이거 내꺼야 이거 뭔데 아무 얘기도 나눠주지 않고 저희끼리 진짜 야금약은 라이브할 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는사람한테도 이정도 받고 있는데 촬영을 이제 끝내고 밖에 나갈 준비하세요 그냥 못나? 이거 입어야 되겠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주님 많이더라도 항상 저희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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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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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